국내 2030 세대 10명 가운데 4명꼴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국 2030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실제 투자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40.5%로 집계됐습니다. 투자 규모는 500만 원 미만이 62.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1억 원 이상 투자했다는 응답은 2.8%였습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유론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 증식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4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변의 이익을 본 사람들이 많아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향후 자산 증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재테크 수단을 묻는 말에는 부동산을 꼽은 비율이 36.1%로 가장 높았습니다.